파이코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파이코인이 이 건당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훗날 파이가 정말 오픈메인에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파트너식과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현대, 아마존, 삼성,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러한 대기업들과 과연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해나가고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모두 준비해봤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을 여러분의 지갑으로 무료로 전송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수는 최대 5천만 개부터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전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지갑 주소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벤트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문자 보내주실 때 비트토렌트 코인의 지갑 주소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되 한 달에 한 번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전송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영상 끝나고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이라고 적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 내 자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구독자 확인하고 전송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출시되면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유통을 촉진하면서 통화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이코인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내용은 파이사용을 권장함으로 인해서 파이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생태계 내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거래 기회가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파이의 전반적인 시장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과 화폐 가치가 향상이 된다.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파이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용자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네트워크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정화된 유통이라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에서 파이코인의 유통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사용자와 투자자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고 커뮤니티는 지금 워낙 잘 되어 있지만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사용자 커뮤니티에 더욱 응진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파이넬의 선택의 개발에 대한 공동의 헌신은 커뮤니티 내에서 더 나은 협업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커뮤니티 참여는 지역 기업과 교류하고 파일 사용을 홍보하면서 통화의 가시성과 수용을 강화할 수가 있다. 더 많은 상인이 파일 수용의 이점을 인식함에 따라 전체 생태계가 번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 이니셔티브 사용자와 상인 모두에게 파일 사용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교육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수 있다. 지식 공유에서 워크션 및 홍보 이벤트나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경제의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파이코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준비는 되어 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수용하고 파이코인의 유망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번영을 경제에 기여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커뮤니티의 참여가 더욱더 중요하고 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서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아마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파이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피드토렌트 코인의 지갑 주소, 업비트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 5천만 개부터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은 전송해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부담없이 참여해주시고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구독, 여러분 휴대폰 번호 뒤에 내 자리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되시고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